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cbs 박철원 기자 뉴스토어 김준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 뭔가요? 검찰 인사로 촉발된 갈등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앞서 신현수 민정수석은 자신과 조율되지 않은 검찰 인사의 반발에서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제와 오늘 휴가를 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다음 주 출근할 예정이라면서 충분히 숙고하고 복귀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신수석이 사의를 쉽게 거두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인사단행 당사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신수석을 만류하겠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는데요. 박 장관은 마음이 아프다, 보다 더 소통하겠다라면서 한껏 몸을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수석의 반대에도 강행한 인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쉽게 지금 봉합이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딱 한 달 전으로 돌아가볼 필요가 있어요. 1월 18일에 신령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국정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입을 열고 설명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랬어요. 특히 추윤 갈등 검찰개혁에 관련해서 사과도 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나 윤석열 총장 그런 얘기도 하면서 검찰과 대화하는 기류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권력기관 개혁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박범계 장관도 똑같아요. 두 가지 메시지를 똑같이 냈어요. 추미애 장관을 계승해서 검찰개혁 완수하겠다라고 하지만 윤석열 총장하고 잘 협의하게 하겠다. 그때부터 이미 두 가지 메시지가 혼재돼 있었다. 도대체 그러면 어디에 방점이 더 찍힐 것이냐. 그거가 관건이었는데 결국은 검찰개혁 쪽으로, 좀 더 검찰에 밀어붙이는 개혁 쪽으로 결론이 난 것이죠. 그래서 신수석을 영입을 한 이유는 사실은 검찰과의 갈등을 중대 조절인데 어제 친절한 대기자에서 나왔지만 롤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인사 내용에 대한 불만 자체보다는 절차상에서 왜 내가 빠졌는가. 패싱당한 것에 대한, 룰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롤이, 할 롤이 별로 없다라는 걸 보고서 딱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의를 표명한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를테면 이 문제로 또 개입을 해서 또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검찰개혁의 민주당의 기조가 좀 바뀌든지 좀 더 푸시하는 이런 류의 검찰개혁의 기조가 바뀌든지 그런데 둘 다 별로 가능성이 없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사람 정치 스타일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던 대로 하시겠죠. 그리고 민주당 검찰개혁도 어쨌든 지금 가던 대로 간다고 하면 결국은 신수석은 설 자리가 없고 사퇴 수순이, 본인 자진 사퇴 수순이 될 수밖에 없고 다만 이게 추용 갈등처럼 이렇게 막 정북을 흔들고 대통령 지지율을 엄청 떨어뜨리는 회사는 아니지만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계속 안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청와대의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임명한 수석이 지금 두 달도 채 안 돼서 사의 표명을 하고 물러난다고 하면 부담은 분명해요. 그 전에도 네 달 만에 교체를 한 거예요. 그렇죠. 다만 신현수 수석은 오래된 동반자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충돌이 지난번 충돌처럼 추윤 갈등처럼 그렇게 커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 다만 부담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은 되죠. 그래요. 박주름 기자 한 번 덧붙일 만 있습니까? 저도 이제 신수석이 사의를 거둬드릴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갈등이 계속되는 것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중이 확실하고 그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이 확고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신수석이 물론 어떤 중재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자신이 할 역할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하게 됐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신수석이 그러면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과연 다른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런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는 거죠. 신현수 수석 스타일을 잘하는 분들 얘기가 다 그렇더라고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 화가 났을 것이고 그렇다면 절대 굽히지 않을 스타일이다. 향후 쟁점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의 수사 기소 분리 테스크포트가 있어요. 테스크포트가 있는데 여기 TF팀장이 박주민 의원이라는 걸 빼놓고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눠졌습니다. 몇 명이 하는지 뭘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수사 기소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만든다는 거거든요. 아예 검찰은 수사도 못하게 한다는 건데 이거를 2월 안에 입법, 6월 안에 통과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큰 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밑에서 논란이 될까 봐 오히려 물밑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검찰과의 갈등 이런 거에 뇌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게 흐름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가죠. 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기본 방향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월요일에 대통령이 이 사회적 거리 두기 백신 접종 시작하면서부터 좀 개편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그것의 후속 조치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우선은 그동안 자영업자 등 특정 집단에 좀 부담이 많다라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집합금지 조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고요. 하지만 책임은 강화돼서 한 번이라도 방역 수칙을 어기면 집합금지 조처가 행정명령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출이나 모임 행사 같은 감염 위험도가 높은 개인 활동에 대해서도 별도 수칙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실내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같은 인원 제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방역 수칙 위반자에게는 코로나19 치료비나 방역 비용을 물리는 쪽으로도 개편안이 마련이 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거리 두기 체계가 계속해서 개편되는 가운데 사적 모임 금지 조치까지 나오면서 다시 나오면서 국민들이 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네요. 네. 어제는요. 그런데 또렷하게 최종안이 나온 건 아니고 큰 방향만 나왔어요. 큰 방향만. 거리 두기 단계 5단계를 3단계로 축소, 단순화하겠습니다. 기준도 좀 완화하겠습니다. 큰 방향만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김준일 기자? 네. 세 가지 정도로 다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소셜버블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거예요. 사적인 거품? 뭐라고 해야 돼요? 소셜버블? 그러니까 버블 안에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데 버블 밖에서는 조금 위험하니까 그걸 엄격하게 제한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를테면 4인 이상 하면 형제도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었잖아요. 이번 설도 그렇고.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버블 안에 넣겠다. 버블 안에 넣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10명, 인원은 10명이지. 우리 팀이 인원은 10명 넘지만 매일 보는 사람들, 매일 얼굴 보는 사람들은 한 버블 안에 넣겠다. 대신 인원은 2명, 1대1로 만나는데 처음 만나. 이러면 이게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고립이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소셜버블을 만든다는 건데 이게 이를테면 뉴질랜드 이런 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거를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게 하나고 아까 전에 박초롱 기자가 얘기했더라면 단순 5단계로 돼 있는 걸 다시 3단계로 완화하는 거. 완화가 아니라 기준을 맞고 단순화하는 거. 너무 어렵다고 지금 불만들이 나와서. 그런데 3단계로 해서 5단계로 간 게 10월이었거든요. 네 달 만에 다시 이게 원점으로 가는 건데 어찌 됐든 그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자율 규제라는 거죠.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전면적 집합금지 가급적이면 안 하겠다. 그러니까 영업은 하되 시간 제한 쪽으로 한다든지 밀집도를 낮추는 방법. 조정하는 방법으로. 그러면서 원 스트라이크 제 아웃. 그래서 강력하게 어기면 처벌하겠다. 크게 보면 이 정도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정세균 총리가 나오세요. 바로 이어서 제가 이 부분은 방역의 총책임자한테 질문을 직접 드려보도록 하죠. 세 번째 주제로 갑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의 자유령 사립고 자사고 지정 취소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사고인 배제고와 세화고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자사고 지정 취소를 취소해달라? 네. 원고인 자사고 측이 이겼습니다. 지난 2019년도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직전에 갑자기 평가 기준을 바꾼 데다가 과거 시점까지 소급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청의 재량권 남용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건데요. 앞서서 지난해 12월에 해운대 고등학교도 부산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 역시 예견된 결과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현 정부는 2025년까지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꾸기로 하고 관련 법령을 손본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결과를 봐야지만 자사고의 종폐 여부를 최종적으로 알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 결과가 나온 거는 개별 학교가 새화고라고 하셨나요? 새화고가 개별로 낸 소송이었던 거고 수도권에 자사고하고 국제고 등등에서 24개 학교가 공동으로 낸 헌법소원이 있어요. 이 결과가 최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준휘 기자. 좀 거슬러 올라가면 기업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자사고 지정 취소하는 게 시도교육청한테 사실은 맡겼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또 통과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10개 학교 정도가 떨어졌었는데 문제는 2018년에 11월에 자사고 평가 표준안을 만들었는데 교육부하고 11개 시도교육청이 그때 합격 커트라인은 원래 60점이었는데 70점으로 올렸어요. 그 커트라인은. 그런데 이거를 소급 적용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이거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니까 2018년에 만든 거니까 2015, 16, 17은 소급 적용이잖아요. 헌재가 본 거는 이게 지금 부당한다라는 거예요. 소급 적용 자체가. 그러니까 자사고를 없애는 게 이를테면 부당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의 전체적인 기조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교육부도 그렇게 아까 전에 박철원 기자가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부가 자사고를 없애는 거는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소원,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낸 것은 이제 재량, 아니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이 쟁점이 남은 거죠. 재판이 완전 다른 재판이네요. 완전 다른 재판이에요. 완전 다른 재판이네요. 그거는 재량권을, 이번 거는 재량권을 일탈했다라는 거. 그 내용인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고교학점제를 도입을 하기로 했어요. 이틀 전에 교육부가. 고교학점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사고 특목권은 예정대로 폐지를 하고 고교학점제라는 걸 도입해서 학교 서열화를 없애겠다. 그러면 저는 지금 A고등학교 다니지만 C학교에 가서 어떤 과목 수강할 수 있다, 학점 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대학 학점처럼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학기 때는, 1학기가 아니라 1학년 때는 주로 공통과목을 많이 듣는 거죠. 대학교 1학년 때도 약간 공통과목 많이 듣잖아요. 교양 뭐 이런 거. 교양 듣다가 2학년, 3학년 되면 심화전공으로 가는 거잖아요. 고2, 고3 때 본인의 적성에 따라서 그 과목들을 듣고 여기에서 이제 학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도에 따라서 90% 이상이면 A, A, B, C, D, E까지 있습니다. 40% 이상, 60% 미만이 E예요. 그런데 이거 40%도 못 미치면 I가 됩니다. 인컴플리트.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낙제죠, 그러니까. 페일이네요. 네, 페일이죠. 이거는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 거. 재수강을 해야 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학처럼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등급을 안 매기고 특정 139학점만 이수를 하면 이거를 이제 다 인정을 해주는. 그러면 내신이라는 게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내신이, 그러니까 그거 없어지는 건 아닌데 상당히 이제 이거가 평가 방법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고 앞으로 이제 이들이 고1이 되는 2025년부터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사고가 없어지는 게 2025년이거든요. 지금 교육부의 예정대로라면.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평준화를 하고 입시 경쟁을 완화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적성을 찾아가지고 원하는 거를 듣고 이렇게 하는 약간 대학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찌 됐든 그거의 전제조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사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성화고들이 막 있고 그러면 또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없애겠다라는 건데 그거에 일단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는 거고 아니다. 제동 안 걸린다. 2025년에 없앨 거다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고 이런 상황인 거죠. 대학 입시가 그대로인데 이걸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뭐가 얼마나 달라질까. 어쨌든 대학교는 평가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 줄 세워야 될 거고 시험 봐야 될 거고 비슷할 것 같은데 잘 머릿속에 적용은 안 돼요. 저는. 제 한계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박철원 기자. 오늘은 뭐 이 정도 하고 우리가 전문가를 좀 모셔가지고 언제 고교학점제가 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